개미들이 과연 어떤 콜라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가지고 이번 촬영을 하게 됐거든요 얘는 좀 손 탈 수 있어? 가능성 있어? 아! 물었네? 근데 오히려... 반갑습니다 더정한남자입니다 이번에 매장으로다가 혼가슴 개미를 선물해주신 분께 너무나도 깊게 감사를 드리고요 개미 컨텐츠를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개미를 알리는 걸 희망하셔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계속 기증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개미한테 음료수를 좀 줄까 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영상을 촬영해봤거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짜잔! 여기 있는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가 있는데 개미가 어떤 콜라를 더 선호할지 영상을 촬영을 해볼 거거든요 저도 이전부터 궁금하긴 했었는데요 개미들이 과연 어떤 콜라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가지고 이번 촬영을 하게 됐거든요 일단은 비교구는 두 가지로 둘 거고요 개미들이 먹기 좀 더 편하게 또 물 부어줬다가 개미들이 탄산에 빠져 죽지 않도록요 키친타올에다가 콜라를 부어줄 거고 이거는 먹이 그릇이에요 여기를 통해가지고 어디에 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지를 촬영을 할 거예요 일단은 비교구는 이 구석에다가 동등하게 올려놓도록 하고요 일단은 콜라를 부어줘볼게요 그냥 정말 간단히 재미로 하는 실험 중 하나예요 아마 당이 더 높은 거에 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개미들은 실제로다가 더 높은 당을 선호를 하니까 조금 더 당분이 높은 제품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어떤 제품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코카콜라도 좋아하고 펩시콜라도 좋아해요 둘 개 같이 말아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부어주고 충분해 두 개 딱 두 번씩만 붓고 여기다 코카콜라 이렇게 두 개의 비교구는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꼬다리를 만든 게 펩시고요 꼬다리가 없는 게 코카콜라예요 이거를 넣어줘가지고 우리 홍가슴 개미들이 어디에 더 끌리는지를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재미로 찍은 거예요 특정 제품을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어우 애들이 벌써부터 맘... 밥 줄 때마다 하나씩 깔려 죽으면 어떡해 자 빨리빨리빨리빨리 이 상태로다가 10분 뒤에 어디에 더 많이 꼬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천천히 기다려볼게요 처음 시작에는 펩시에 좀 더 많이 꼬이는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는 코카콜라에도 접근하기도 편해 보이긴 하는데 넣어주고 한 2분 정도 지났는데 펩시에 조금 더 꼬여있네요 아 근데 코카콜라에도 많이 모인다 와 펩시 엄청 꼬였어 지금 이렇게만 보면 펩시 별로 안 꼬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면 펩시 훨씬 많이 꼬였어요 아 얘네도 선물 받은 건 좋긴 한데 세팅을 또 새로 다시 해줘야겠네 오 펩시 엄청나게 꼬이고 있어요 펩시가 장이 더 높나? 둘 다 비등비등 하긴 하는데 확실히 펩시 쪽에 좀 더 애들이 많이 붙어있네 몇 마리 배가 터질란다 엄청 많이 먹었다 막 망해 10분이 또 조금 넘게 경과했는데 디스크 디스크 탄 것 같아요 일단 실제로 당이 좀 더 높은 펩시에 애들이 좀 더 선호도가 있고요 코카콜라에는 살짝 적어요 왼쪽이 펩시 오른쪽이 코카콜라예요 차이가 있죠? 애들이 열심히 물고 와가지고 입에 있는 것들을 다른 애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는 펩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개미들한테도 한번 실험 해볼게요 일단은 곰개미는 펩시에 좀 더 끌렸었고 펩시 다 먹고 나니까 코카콜라로 좀 가긴 했었는데 펩시 쪽에 조금 더 끌렸어요 이번에는 우리 주름 개미들 보이지도 않죠?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까요? 얘네도 선물받았거든요? 개미 엄청 많이 받았어요 우와 이 안에 지금 여왕 개미들도 바글바글한데요 복수채더라고요 여기다가도 한번 부어볼게요 첫 번째로 나가는 콜라 으악 왼쪽에 콜라 오른쪽에 펩시입니다 이걸로 한번씩 넣어볼게요 얘네들도 그런 계열이구나? 밥 줄 때마다 하나씩 죽는 계열 콜라 펩시 toda 코칸 Za BeYA 어디가 펩시고요 어디가 콜라는지 까먹었습니다 오오오오 여기는 펩시 그리고 콜라 여기는 편집자님이 잘 찾아주세요 아 이 문제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진짜 정말 주동관려가지고 서로 어디가 어딘지 구별도 못하겠는데 문제가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흙을 갖고 와서 파묻고 있는데 망원놈들이? 어째서 뭐하는 짓들이지? 음식 저장코로 선점했나? 아 약간 속동구리가 똥 파묻듯이? 음 이쪽은 확실한게 이쪽이 훨씬 많이 끌리고 이쪽은 좀 덜 끌리긴 했네 실제로 보시면요 이쪽에 애들이 훨씬 많아요 어 그러네 확연하이차이 나네 네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붙었는데 반대쪽에는 좀 덜 붙었네요 자 애들 너무 짜게 먹으면 이 썩으니까 우리 밥도 좀 줘야지 먹어 약간 억울하다 얘네는 콜라보다는 여기 뭐냐 밀어매 더 많이 꼬이네 아 아무튼간에 콜라별로 다 확실하게 개체들한테 선호도라는게 존재를 했었네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평바 아 저번에 영상으로다가 우리 참새에 대해서 찍어서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 참새가 막 다리도 거의 막 좀 심하게 부러져가지고 가망이 없어 보였고 또 작은 몸에서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얘는 좀 희망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새와 관련된 사람이 데려간다고 영상 올렸었잖아요 지금 그 영상 찍고 한 2주 3주 됐나? 저 2주정도 했죠 2주 3주정도 지난거 같아요 그러고서는 어 그 분께서 다시 방문해주셨네요 근데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 용수집께서 찍어주세요 진짜 너무 놀랬어요 바로 짜잔 이렇게 보면 잘 모를텐데 우리 참새가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아 근데 영상으로다가 참새를 만지면은 싫어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새들은 밑에서부터 만져야 된다 그리고 발을 이렇게 손에다 얹어야 된다 이러는데요 그런 거는 바로 이제 사람을 애초부터 잘 따르는 그런 새의 경우인 거고요 얘는 야생조류기 때문에 그냥 괜히 어설프게 잡다가 얘가 날아가서 부딪힐 바에는 그냥 등부터 잡는 게 훨씬 낫거든요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한번 간략하게 보여주세요 이게 어떻게 열어래? 이쪽으로 여는 게 낫지 않나? 아 근데 나와요 어 그 개차 잡을까요? 아니야 나 또 나 잘 잡아 오오 오오 겉셋이냐? 건강해졌네요 오 우와 참새가 다리가 부러졌어가지고 야 얘는 진짜 힘들겠다 싶었었는데 초점이 안 잡히지 왜 근데 얘가 갑자기 지금 와 이렇게까지 건강해졌네 얘 이름은 오늘 피닉스라 지워주자 이시스라고 할까? 피닉스라고 할까? 이시스 이시스? 제가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얘가 싫어하더라도 한참 꺼내볼게요 이시스 헤헷 그건 내 잔상이라고 으허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 어우 이시스 아 야 문 닿아 꽤 아픈데? 이거? 여거봐 척다 이쪽 다리가 결국 절단이 됐어요 아 상처는 확실하게 깨끗하게 아물긴 했었는데 다리 골절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이 약간 달랑거리는 상황이었었나봐요 근데 결국엔 다리가 절단되긴 했어도 상처도 너무 깔끔하게 잘 아물었고 지금 이쪽 다리 한쪽 외발로 다 살아야 되긴 해요 근데 오히려... 어찌됐고 아무튼간에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잘 회복을 했고요 보시면은 무게도 좋고 어떻게 밥은 잘 먹어? 네 그냥 요거는 위에서 먹을 것 같은 거고 밑에 접시로 깔아줘요 아 밥그릇을 좀 넓게 깔아줘? 그러면 잘 먹어? 근데 보니까 얘를 처음에는 새장이 아니라 포맥스에서 키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도관리를 한 다음에 이제 사육장을 옮겨준 것 같은데요 잠새도 가정 내에서 키울 수 있는 새야? 새끼가족은 되게 돼요 새장에서 키우는 경우도 많고? 나름대로 귀엽다 얘는 제가 욕심을 물어가지고 저희 샵에서 키울 수는 없고요 여기 새를 키워주시는 여기분께서 인재씨 옛날엔 저희 매장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새 전문가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계속 사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야생으로다가 풀어주는 것도 좋긴 하겠는데 사실 한쪽 발이 없는 이런 새들은 야생에서 방생이 됐을 경우에 가장 먼저 노려진 1순위거든요 야생 적응 못하지? 할 수는 있어요 한 발인데도? 네 지금 잘 다니니까 어 아 그래? 방생 할 거야? 키울 거야? 키워야 될 거야 따뜻한 남자네 어 내가 건강하다 똥꾸도 되게 깔끔해 새들을 볼 때 가장 먼저 주의할 점 중 하나가 항문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막 배변이 왕창 묻어있고 하면 대부분 아픈 애들 맞지? 네 맞아요 유메력이 안 나와 그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엔 지금 컨디션도 너무 좋아 보이고요 야... 그래도 너가 삽이 들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치료도 해주고 고생이 많았다 사실 참새가 옛날부터 키우고 싶었나봐요 앵무새만 키우다가 참새가 키우고 싶었는지 좀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엔 살려냈는데요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회복을 한 걸 보니깐 보기 좋네요 애가 성질머린이 좀 되바라지긴 했어도 그거 못생긴 사람만 주실래요 아 그래? 물었네? 애가 너무 오랫동안 만지면은 지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얘는 결국 야생조류거든요 그래서 다시 넣어줄게요 아무튼 대부분 생물들이 저희 매장에 왔다가 이 친구들은 보호서든 아니면 개행이든 어디론가 가가지고 그 이후에 근황을 알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연락되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근데 이번 참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희 매장에서 옛날에 일했던 친구가 데려간 만큼 앞으로다가 근황을 종종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새가 사실 저희 주변에서 제일 흔한 새긴 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또 막상 마주하기는 또 어려운 새거든요 경계심이 워낙 많고 애들이 좀 재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근처에서 보기 힘든 조류 중 하나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또 신박하네요 아무튼 간만에 참새 거랑 못 보고 왔습니다 참새 걱정하신 분들께서는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바